5월 모의고사 알아서 무조건 올라 선생님이 이거 이제 지금 총평 캐스트인데 이거 바로 이전에 올렸었던 캐스트가 하나 있을 거야 9평 끝나자마자 제가 올라왔던 거 뭐였냐면 9월 모평 이후 돌파력 해가지고 수능 적어도 2등급까지 뚫어보자 라는 그런 캐스트를 하나 올렸는데 이번 9평 보고 내가 더 느낀 건 그래 가능하겠다 우리 수험생들을 내가 끌고 남은 기간 쭉 끌고 가면 지금 진짜 9평 몇 등급을 받았던지 간에 점수 무진장 올릴 수 있어라는 더욱더 자신감을 얻었어 이번 모의고사를 보고 선생님도 여러분들 분명히 남은 기간 열심히 하시면 점수는 무조건 오릅니다 시험이라는 건 마지막 얼마나 열심히 했냐가 중요한 거야 막판에 뭐 그렇잖아 뭐 이러만 하지만 벼락치기라는 것도 있잖아 그치? 내신 벼락치기도 시험 전날 열심히 해봐 점수 엄청 올라 시험은 그런 거야 시험은 우리 편안하게 생각해보자고 끼케바의 30문제인데 그치? 남은 기간 동안 진짜 열심히 해봐 몇 문제 더 맞출 거 아니야 그럼 그냥 등급 엄청 올라가는 거야 그걸 왜 못해? 그치? 자꾸 뜬구름 잡는 짓만 하고 앉아있으니까 안 오르는 거야 뭔가 조금 더 세밀하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의 약점이 뭔지 내가 지금 부족한 게 뭔지 내가 지금 남은 기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했을 때 몇 개를 더 맞출 수 있고 이렇게 조금만 더 분석하고 잘한다면 수능 날 분명히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진짜 내가 이 바로 전에 찍었던 그 캐스트 안 본 사람 꼭 봐봐 그 캐스트에서 내가 얘기한 것처럼 이게 구평이 끝나고 말이야 더 미친 듯이 열심히 막 돌파하며 달려야 되는데 많은 아이들이 구평 끝나고 공부를 안 해 수시 원수 접수한다고 상담받으러 다니고 그 다음에 또 미리 재수하겠다고 나오는 놈들 또 열람 안고 그래서 공부를 갑자기 안 해 그 내가 말했지 이 세상에서 성공할 때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잘해서 내가 1등하고 점수 오르고 만점 받는 경우도 있지만 나는 그냥 이 자리를 지키고 꾸준히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내 경쟁자들이 알아서 무너지는 경우가 더 많아 나는 열심히 그냥 하고 있었는데 내 경쟁자들이 이상한 짓 하면서 막 혼자 나가 떨어져 그래서 어 뭐야 나 1등 했네 내가 원하는 대학 갔네 정말 이런 경우들이 많아 알겠어? 구평 이후에 절대 포기하지 말고 절대로 공부를 느슨하게 하지 말고 더 빡세게 그러나 내가 아까 말했지 뭐라고? 뜬구름 잡는 공부하지 마시고 나한테 딱 맞는 공부 내가 지금 구평 점수가 딱 이건데 그러면 내가 과연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 내 목표가 원래 1등급 만점이긴 했었는데 지금 그거까지는 좀 힘들 것 같다라면 그래 그러면 전략을 2등급으로 바꿔볼까? 3등급으로 바꿔볼까? 그러려면 지금 1등급하고 만점 받는 애들만 내가 계속 보면서 쟤네들이 지금 모의고사를 보는구나 킬러 문제 푸는구나 나도 같이 해야지 이러고 내가 뜬구름 잡는 짓 했었는데 그러지 말고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떤 전략을 써서 어떻게 했을 때 가장 효율적일 거고 가장 나한테 성과가 좋을까를 고민해 보시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신다면 이 남은 7, 80여일 동안 왜 성적을 못 올려? 왜 성적을 못 올려? 성적 엄청 많이 올리지 그리고 생각 의외로 뭐야 1등급 받았네? 뭐 이럴 수 있어 알겠죠? 그러니까 열심히 그리고 다시 얘기하지만 이 바로 전에 올린 캐스트 하나 있을 거야 선생님이 돌파력 해가지고 그거 꼭 좀 들어줘 알겠죠? 제가 구평 끝난 날 그날 내가 저녁 때 올린 캐스트인데 오후에 딱 올린 캐스트인데 그거 한번 꼭 좀 봐줘 알았지? 꼭 약속 약속 자 그러면 자 뭐 한번 문제 나왔던 걸 한번 쭉 한번 그냥 분석해 볼게요 여러분 한번 시험 다 보셨을 테니까 그냥 간단하게 보면서 어 그래 맞아 맞아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아 먼저 뭐 10번 문제부터 볼게요 속도함수 적분해서 뭐 이렇게 구하는 문제인데 뭐 아직까지 개념이 불완전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틀렸다면 개념이 이거는 불완전하다고 생각합니다 10번은 그렇죠? 이건 개념만 정확하게 잡으면 절대 틀릴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꼭 나오고요 요즘에 이거 11번 거듭제곱 거듭제곱근 선생님이 사실 은근히 요게 나오면 정답률이 떨어진다라고 내가 막 강조했을 거야 그래서 요거 거듭제곱근 부분을 약간 버벅거리거나 좀 대충 그냥 뭐 이렇게 대충만 정리했던 사람들은 아마 여기서 좀 큰 코 다 됐을 텐데 요거 잘 다시 한번 이 기회에 확실하게 거듭제곱근도 설명해 볼 수 있게 자기 걸로 만들 것 그 다음 길이는 좌표로 해결한다 뭐 박정식 프리 해가지고 요거 이제 사실 선생님 BT특강 뭐냐면 브레이크투르 특강이라고 있는데 그거 PDF파일로 다 제공해 드립니다 혹시 이거 틀린 사람은 그냥 요렇게 말할게 그거 4탄 가가지고 들어 알았죠? 어? 아 교재 파일 다 PDF파일로 줘 알았지? 그러니까 가상들 들으면 돼 알았죠? 어차피 다 메가패스 학생들 맞죠? 가상들 들으면 돼 들으면 되니까 그거 한번 좀 들어봐봐 그럼 이거 무조건 맞춘다 알았죠? 무조건 맞춰 요즘에 요게 점점점 자꾸 좀 어려워지는 추세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요거 조금 틀린 학생들 많은 것 같은데 그거 하여튼 4탄 요거 가서 꼭 들어봐봐 그 다음 이번에 요게 조금 어려웠죠 13번이 아이들이 이제 시험장에서 좀 보이지 않아서 많이 당황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기출 문제만으로는 조금 부족하고 제작 문제들을 좀 더 풀어보고 그 다음에 다양한 상황을 좀 대비할 필요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물론 풀어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보면 별거 아니야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막상 시험장에서 아이들이 이거 많이 버벅거렸을 것 같아 그래서 요거는 또 이제 말할게 선생님 또 브레이크트루 특강 1탄 1탄 알겠어요? 1탄에서 요것도 내가 또 엄청 많이 다 풀어주고 거기서 또 새로운 문제 유형들도 뭔가 만들어서 막 보여주고 했었거든 요거 1탄 가서 보시면 돼 브레이크트루 특강 1탄 알겠습니까? 고것도 마찬가지 그 다 제가 PDF 파일로 드릴 거니까 가서 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15번 이거는 진짜 틀리면 안 돼요 알았죠? 이건 선생님이 요거는 이제 이번에 또 또 계속 브레이크트루 특강 얘기를 하는데 왜냐면 이게 이제 그 저기 공짜로 뭐랄까 PDF 파일로 다 제공하는 강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요거 6탄 6탄 알았어? 내가 이번에 추석 특강으로 찍어서 올릴 거야 추석 특강으로 찍어서 올릴 건데 요거 나열하는 거죠 무조건 나열입니다 점화식의 기본은 나열이에요 알았어? 이거 가지고 뭐가 뭐 그래프가 어쩌고저쩌고 이런 소리 하지 마 그냥 나열하면 답 나와 알겠죠? 나열하면 나와 요거 제가 또 해설 강의도 엄청 잘 찍어놨으니까 가서 보시면 돼요 알았죠? 자 그 다음 이제 주관식 보면 자 주관식에서는 뭐 지수함수 그래프는 단지 배경일 뿐이고 요거는 좀 그랬어 선생님 요것도 이제 해설 강의 찍으면서 좀 얘기를 했지만 뭐 그냥 좀 그래요 지수함수 그래프는 그냥 지수 뭐 그냥 잠깐 딱 이만의 말이죠 배경일 뿐이고 그냥 사실은 뭐야 이거 중학도형을 좀 많이 비율관계 이런 거를 좀 잘 봤어야 될 것 같아 그쵸? 그래서 선생님도 이거 풀어놓고 그냥 뭐 이런 걸 냈냐라는 마음이 사실은 좀 들었는데 내가 그런 걸 함부로 평가원에 대해서 얘기할 사람은 아니니 평가원에서 하여튼 지 맘대로 낸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열심히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요거 뭐 킬러 문제 치고는 그쵸? 뭐 함부로 이렇게 이 멘트를 넣을까 말까 되게 고민했었는데 어 치고는 그래도 난이도가 좀 낮았던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의심하고 확인하면서 풀었어있던 문제 하여튼 잘 만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어 근데 뭐 이제 기존에 기술에다 보였던 형태들이기 때문에 요런 형태는 좀 잘 여러분들 분석해서 어 풀었으면 또 잘 풀었을 거라고 믿어요 알았죠? 자 그 다음 이제 확통 미적 기하순으로 제가 빨리 한번 또 얘기를 할게요 자 확통 어 간단한 통계 계산 문제고 통계가 약한 사람 더 이상 믿을 말고 빠르게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무난했던 확률 문제입니다 확률 문제의 핵심은 경우는 나누기 곱상권 처리하는 거 알았죠? 요것도 뭐 무난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 표본평균 관련된 내용인데 어 요요요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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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틀렸던 사람들은 자 다시 얘기하지만 표본평균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부를 해야 돼 알았어요? 이게 제일 마지막 단원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조금 여기가 되게 개념이 약해 개념 자체를 좀 정확하게 좀 할 필요가 있다 알겠죠? 있다 그래서 요거 한번 가서 꼭 한번 표본평균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30번 자 요건 조금 이제 많이 아이들이 좀 어려워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요거 뭐 그냥 잘 요즘에 함수의 개수 세는 문제 잘 나오죠? 무조건 나오죠? 자 요거 잘 좀 분류해가지고 같이 풀면 되고 제가 요거는 또 해설 강의를 올려놨으니까 가서 꼭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미적분 자 뭐 기출 문제에서 봤을 법한 문제죠 그쵸? 아 그리고 뭐 봤을 법한 인행보다는 요거 한 문제 나오는데 기출에 있는 유형들을 싹 한번 정리하면 되는데 이것도 이렇게 했는데 브레이크트루 특강 7탄 알겠어요? 이제 요것도 추석 이후에 한번 나올 거야 다다음주쯤에 제가 이제 오픈할 건데 요거 7탄으로 해가지고 제가 요거 하나 만들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브레이크트루 특강에서 요거 나올 거니까 가가지고 그때 한번 보시면 삼각함수 극한 문제 요거 혹시 틀린 사람들 약한 사람들은 그거 가서 한번 보도록 해요 알겠죠? 그 다음 뭐 역함수 미음법 관련된 내용 고래가 최소위다 법선 떠올리기 뭐 해서 요렇게 푸는데 역함수 미음법도 보면 약간 약한 사람들 좀 많아 역함수 미음법 잘 한번 공부하시기 바라고 미적분 선택자들은 미적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알겠죠? 열심히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뭐 30번 출원 문제 요거는 이거 그쵸? 이 문제 뭐 제가 요것도 해설 강의로 잘 찍어서 올려드렸는데 어 사실 뭐 말이 그렇지 마지막에 뭐 치환적분 하는 거는 크게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었었고 뭐 이름만 하면 그렇지만 수투죠 앞에는 다 그쵸? 수투가지고 4차함수 그래프에다 출원하고 이러는 건데 뭐 요정도라면 여러분 30번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응 맞출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자 그럼 기하 자 뭐 기출에서 아주 자주 보였던 문제 스타일이죠 그치? 그래서 요거는 2차 곡선은 정의 그치? 2차 곡선은 무조건 정의 정의를 잘 기억하고 준선 긋고 열심히 잘하면 되는 거 맞죠? 어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29번 어 요거 조금 아이들이 좀 많이 좀 어려워하는 거 같았었지만 그래도 어 접하는 상황인 걸 고려해가지고 풀면 하나하나 조금 잘 차단했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요것도 아이들이 좀 질문이 좀 많았던 거 같아요 오케이? 잘 하여튼 공부하면 돼요 근데 그렇다고 뭐 옛날처럼 어렵진 않아 생긴 구경도 봐봐 이쁘게 생겼잖아 그치? 어 자 그럼 30번 자 뭐 요거 고난도 벡터 문제는 맞는데 어 그러나 뭐 하나하나 좀 조건이 많다 보니까 뭐 되게 막 헷갈리고 어렵게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하나하나 실타래풀듯이 풀어 나갔다라면 다 했을 수 있었을 거라고 믿어 선생님도 어 아까 전에 이제 요거 방금 이제 해설강에 찍어서 올렸었는데 하나하나 풀어서 하나하나 분석해서 하면 요조건 요조건 하나하나씩 풀면 뭐 끝에 가서 음 하면서 뭐 나오는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뭐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하면 이정도 당연히 여러분 마칠 수 있다 그쵸? 자 그리고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자 요 바로 전에 내가 올렸던 그 메가캐스트거든요 9평 이후 돌파력 수렁 2등까지 뚫어봅시다 자 요거 꼭 한번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이미 들은 사람 많은데 이미 이제 막 다른 게 올라가면 밑으로 묻혀서 내가 하는 얘기야 안타까워서 진짜 한번 기적을 잃어보고 싶고 한번 역전을 이루고 싶다면 요거 바로 요 앞에 올린 캐스트니까 꼭 이거 가서 한번 들어줘 제발 들어줘 꼭 여러분 진짜 선생님이 요렇게 만들어줄게 이번 9평 문제 보고 더 내가 확신이 있었어 이거 무조건 만들 수 있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남은 기간 올바른 방향으로 제가 인도할 거고 물론 이제 제목이 수능 2등급까지 뚫어봅시다니까 지금 어쨌건 이번 9평에서 뭐 3등급 이하 나온 학생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쵸? 그런 사람들 요거 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내 안에 숨겨진 수학 410이 터진다 불꽃 수학 김성원 선생님 그 슬로건이에요 근데 글씨체가 좀 이상하네요 아 됐죠? 미안해요 자 여러분 안에 숨겨진 그 가능성 꺼내가지고 빵 터뜨리는 거 이거 선생님 진짜 전문이야 전문 제일 잘해 알았지? 여러분들 남은 기간 동안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서 제가 수능 날 반드시 기적을 이룰 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알겠죠? 9월 모평 너무 수고하셨고 수능 날은 정말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되는 훨씬 높은 점수 받으실 거니까 남은 기간 미친 듯이 열심히 하세요 알았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